주식회사 한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꼼수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박규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한진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86억 원과 시정명령이 담긴 의결서를 받았습니다. 한진과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 입찰을 따내는 과정에서 18년 동안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한진이 지난 1월 이 제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즉 담합한 세부 철강제품에 따라 18년의 기간을 여러 개로 구분하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 시효인 5년이 지난 것까지 함께 제재하게 된다는 게 한진 주장입니다. 하지만 하나의 일관된 담합인 만큼 꼼수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. 담합 사실 자체는 인정한 거잖아요. 18년 동안 담합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법성이 강한 행위인데 18년 동안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다 전가가 되어 온 건데 이제 와서 각 품목별로 나눠가지고 시효가 도가됐다고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부당하다. 이미 같은 담합을 저지른 CJ대한통운은 과징금 94억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고 시정명령도 이행하겠다고 공정위에 밝혔습니다.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.